안녕하세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 웨비나를 듣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 대한 소식과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락플레이스 인프라 스트럭처 서비스 팀에서 근무하는 정준혁입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웨비나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 중 3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리며 견적 문의를 요청하시는 분 중 15분을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드립니다 웨비나 시청 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웨비나에서 말씀드릴 것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 소개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의 핵심은 안정과 혁신입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를 통해 레드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리눅스를 제작하면서 쌓아올린 지식과 노하우를 자동화 및 시각화를 이용하여 IT 관리자들에게 전수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최적화하고 보호하도록 안정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클라우드와 엣지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 및 기반을 제공하여 기업 IT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빠르게 혁신과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안정과 혁신을 제공하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핵심 이점을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트림즈와 향상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컨테이너 도구를 통해 개발자들에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빌드가 가능하고 쉽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배포가 가능할 유연성을 제공하여 혁신을 가능케 합니다 클라우드 및 엣지 환경을 위한 단순화되고 가속화된 워크로드 변경 방법을 제공하고 용도에 맞게 구성된 도구는 배포되는 환경과 관계없이 워크로드의 최적화를 보장하여 변화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퍼포먼스 코파일럿, 웹 콘솔, 시스템 롤즈 및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그 이에서 동작하는 워크로드를 설정하는 안내와 전문성을 제공하여 최적화된 성능, 효율 향상, 스케일에 상관없이 끊임없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SCAP 프로필, 시스템 롤즈 및 레드 인사이트 치약점 서비스를 통해 치약점을 밝혀내고 위험을 줄여 보안 설정을 적용하는 것을 단순화할 수 있도록 또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서 혁신을 위해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트림즈는 운영 환경에서 쓰이는 어플리케이션의 이전 버전을 새로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최신 버전의 어플리케이션도 지원하여 개발자들이 혁신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UBI 마이크로 이미지를 통해 IT팀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하여 넓은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하고 가볍지만 역동적인 컨테이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배포 환경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이미지 저장소에서 컨테이너 이미지의 버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트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트림은 이미지와 같이 어플리케이션마다 특정 지원 기간을 갖는 스트림을 갖게 해줍니다 각 스트림은 어플리케이션의 버전과 설치 프로필을 가지며 버전과 설치 프로필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설치에 사용되는 패키지 파일들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스트림 구성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마이너 버전은 물론 가까운 메이저 버전까지 유지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트림을 이용하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도 어플리케이션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에서 제공되는 파이썬 2.7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에서도 스트림으로 제공되며 2024년 6월까지 유지 보수되어 제공됩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버전이 바뀌어도 변화되는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을 보다 서비스 가치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서비스 혁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서 새로 추가된 스트림은 레디스 6, 포스트그램 SQL 13, 마리아 DB 10.5, 파이썬 3.9, 데브 툴즈 2021.2입니다 UBI 마이크로 이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UBI는 유니버설 베이스 이미지의 약자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구성 요소의 부분 지퍼블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든 것입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드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와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구성 요소의 부분 지판만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BI 이미지는 다시 UBI 스탠다드, UBI 이닛, UBI 미니멀, UBI 마이크로로 분류되며 각각의 이미지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구성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UBI 스탠다드는 시스템 D 이닛 체계와 뉴 패키지 매니저, 다양한 유틸리티 도구들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환경이 제공되어 컨테이너로 전환하려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큰 변경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UBI 이닛은 UBI 스탠다드와 비슷하지만 컨테이너 내의 서비스 실행 방식이 UBI 스탠다드 방식과 달라 한 컨테이너 안에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UBI 미니멀은 UIN 패키지 매니저와 비교하여 보다 경량화된 패키지 매니저인 마이크로 DNF를 사용하며 UBI 스탠다드 이미지에서 많은 도구를 넣은 것과는 달리 코어 유틸리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컨테이너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요구되지만 위에서 말한 컨테이너 이미지들과 대비하여 구성 요소의 개수 및 크기를 보다 줄여 컨테이너 이미지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 추가된 UBI 마이크로는 이전에 최소화로 구현한 UBI 미니멀에서 패키지 매니저 기능까지 제거한 이미지입니다 이를 통해 UBI 마이크로 이미지는 필요 최소한의 구성 요소만을 포함하여 원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며 더 가벼워진 용량으로 빠른 배포가 가능하고 보다 작은 공격 표면을 진기하여 컨테이너 보완에 도움이 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자동 업데이트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자동 업데이트는 엣지 환경을 위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S 내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하게 된다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바꿀 때 레지스트리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받고 컨테이너를 종료한 뒤 새로운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실행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버가 한 대라면 손쉽게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고 많은 지역에 매우 많은 서버를 달아야 하는 엣지 환경이라면 수많은 서버에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수동 작업을 없애주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컨테이너 이미지 자동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인 시스템 뒤에 유닛 관리 기능과 파드맨의 서비스 생성 기능 자동 이미지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동작 중인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서버 관리자는 서버에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일 없이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만 변경하면 많은 엣지 서버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서 변화를 위해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하여 OS 이미지 생성을 간소화하고 배포 관리를 단순화하여 엣지 환경에 알맞게 구성되었습니다 레드엘 인사이트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되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도 포함하여 서브스크립션이 배포된 곳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관리자와 구매 부서가 전체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자산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의 등록과 적용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서브스크립션 등록의 복잡성을 제거하여 서브스크립션 관리가 보다 단순해지고 레드엘 업데이트와 레드엘 인사이트에 대한 연결을 자동화하여 시스템 설정, 업데이트, 컴플라이언스 현황에 대한 분석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 엣지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RPM이라는 전용 패키지 포맷을 사용하여 리눅스를 구성해 왔지만 엣지 환경을 위한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RPMOS3라는 기존 RPM의 이점을 가지면서 예측성과 안정성을 더 높인 패키지 배포 체계를 사용합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엣지 환경에서 RPMOS3 체계를 사용하여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배포되는 방식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배포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은 왼쪽 위에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이미지 빌더에서 시작합니다 이미지 빌더를 통해 엣지 환경에 배포할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해당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배포합니다 그 다음 저장소의 이미지는 스테이징 목적의 RPMOS3 저장소에 배포됩니다 이 저장소에 배포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운영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목적의 서버로 엣지 배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마치면 운영 환경의 RPMOS3 저장소에 배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엣지 서버에 배포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배포 방식은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빌더를 사용하여 IT팀은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커스텀 OS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빌더는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제공되며 특정 환경에서 필요한 엣지 워크로드를 구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고유한 엣지 워크로드에 맞게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엣지 환경으로의 배포를 일관되고 확장 가능하며 보다 안전하고 컴플레이언스를 만족하도록 돕습니다 OS 이미지 업데이트는 모든 엣지 기기에서 백그라운드로 대기합니다 이러한 원격 기기의 업데이트 미러링은 각각의 설치가 계획된 다운타임 혹은 기기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백만 개 이루는 엣지 기기들에 대한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며 안정된 업데이트만 적용함으로써 워크로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RPM OS 트리를 지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하는 엣지 시스템은 RPM OS 트리 패키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체 OS가 아닌 변경된 부분만 전송받는 델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자원을 아낄 수 있으며 대역폭이 작거나 가끔씩만 연결되는 엣지 시스템이라도 업데이트 전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린부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커스텀 헬스 체크를 생성하면 부팅 과정에서 자동으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은 OS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프로그래밍 의대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엣지 기기에서 동작합니다 만약 헬스 체크가 실패하면 OS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롤백 기능은 지속적으로 정상 동작을 가능케 하여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현장으로 전문가들을 보내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서 최적화를 위해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 엔서블 오토메이션 허브에서 제공되는 인증된 컬렉션을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시스템 롤로 제공하여 자동화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웹 콘솔과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통해 레드의 PCP 로그를 사용하여 복잡한 시스템 성능 데이터 속에서 단순한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규칙 기반의 분석과 엔서블 플레이북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수정을 통하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설정과 SAP의 워크로드를 설정을 확인하고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시스템 롤 컬렉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시스템 롤 컬렉션은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여러 버전을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엔서블 롤과 모듈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롤 컬렉션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공식 레포지토리는 물론 엔서블 오토메이션 허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롤 컬렉션에는 K-Dump, 네트워크, 스토리지, 인증서, 커널 설정, 로깅, 시간 동기화 등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설정을 자동화하는 기능들을 포함합니다 시스템 롤 컬렉션을 제공하는 엔서블 오토메이션 허브는 레드 엣이 지원하는 엔서블 콘텐츠 및 엔서블 인증 파트너 콘텐츠를 검색하여 알아볼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 업데이트에 발맞춰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는 도구들도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미지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설치 시 권장되는 웹 콘솔의 기능 중 시스템 성능 시각화를 보여줍니다 웹 콘솔이 운영되는 서버의 자원 현황 및 기록을 한눈에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성능 지표를 보여주는 도구의 하나인 PCP와 그래프 하나의 연경성을 향상시켜 그래프 하나를 이용한 시스템 성능 확인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시스템 탭 4.4 딘 인스트 10.2 퍼프의 CTF 지원 CPU에 대한 플레임 그래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서 보안을 위해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치약점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려진 CVE와 그에 상응하는 대중의 공개된 치약점을 핀 포인트로 잡아 위협을 줄이고 높은 위협을 지닌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손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 정책에 대한 시스템 롤을 이용하면 자동화된 설정을 통하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환경에 대해 정책 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SCAP 보안 가이드 버전을 서로 일치하도록 보장하여 오픈 SCAP를 사용할 때 컴플라이언스 적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 정책을 위한 시스템 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서 제공되는 시스템 롤에는 암호화 정책에 관련된 것이 있으며 해당 시스템 롤을 이용하면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설정을 일괄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IPsec 기반의 VPN 서버 바인드 네임 서버 SSH 서버 등이 해당 시스템 롤을 통해 암호화 정책이 바뀝니다 이를 통해 목표로 하는 보안 수준 혹은 당국의 규제 등으로 인해 필요한 암호화 수준을 보다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실습 사이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ab.red.com을 접속하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를 위한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레드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기능을 이용하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이슈를 해결하는 랩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추후에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사용하는 PCP 시스템 롤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설정하고 업데이트하는 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 대한 소개는 이상입니다 다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 웨비나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라플레이스 김현우라고 하고요 현재 라플레이스 인프라 스트럭처 서비스 팀에서 오픈소스 OS, 클러스터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오늘 발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비즈니스적인 부분인데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버전은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의 워크로드 대응이 가능하여 기술 또는 개발적인 이점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레드 엣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IT 조직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비즈니스적인 이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술적인 이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 사용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마이그레이션 용어가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 패치라고도 하는 업데이트는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운영 체제 또는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에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기술 작업에 대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문제 또는 버그를 해결합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의 업데이트는 보조 릴리즈 또는 마이너 업데이트 예를 들어 8.3에서 8.45의 업데이트와 관련됩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는 현재 실행 중인 운영 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레드햇의 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업그레이드의 중단 또는 환경적인 이유로 롤백할 수 있는 기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업그레이드 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입니다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는 이전 버전을 제거하지 않고 새 버전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과 유틸리티는 구성 및 기본 설정과 함께 새 버전에 통합됩니다 두 번째는 클린 인스톨입니다 클린 인스톨은 이전에 설치된 운영 체제, 시스템 데이터, 구성 및 응용 프로그램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고 최신 버전의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전 빌드에 의존하지 않는 새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우 클린 인스톨이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마이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은 플랫폼, 즉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변경을 나타냅니다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로 이동하는 것이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고요 사용자의 노트북에서 다른 노트북으로 OS를 이동하거나 회사의 기존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이동하는 것 또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업그레이드도 포함되며 이 용어는 서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버전의 운영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의 워크로드 대응입니다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기반인 지능형 운영 체제를 제공합니다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사용자가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도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이든 언제든지 구동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업무 제어에 필요한 유연성 및 자율성을 확보합니다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버전에서는 페도라 버전 및 업스트림 커널 버전 4.18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준의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툴을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배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일관된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레드앳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 주기입니다 레드앳에서는 사용자 기반의 예측 가능한 업데이트 주기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버전의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업데이트 주기는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6개월 주기의 마이너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년 주기의 메이저 업데이트가 계획되어 있고 2022년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9버전이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주기가 각각 5년으로 제공됩니다 즉 8.0버전의 업데이트가 2019년에 이루어졌고 8.10버전의 릴리즈는 2024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버전에 대한 유지보수 주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제공됩니다 레드앳은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벤더 사이에 향후 지원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버전 업그레이듯이 중점이 되는 변화 부분입니다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의 배포 또는 업무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보안에 중점을 둔 일관된 기반을 제공하고 적은 공수로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 중 제일 중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널 버전 및 시스템 컴파일러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요 하드웨어 아키텍처, 인텔, IBM 파워, IBM Z 시스템, ARM 등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그 외에도 패키지 매니저, 시간 동기와 네트워킹에 대한 기존 사용자 및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위한 최적화입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8 버전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벤더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Red Hat은 오라클, SAP 하나,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포스트글의 SQL 등의 머신러닝 워크로드의 선도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Red Hat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와 최고의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Red Hat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SQL 서버에 대한 레퍼런스 플랫폼이 될 것이며 SAP 하나는 탁월한 성능과 확장성으로 Red Hat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SAP 레퍼런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Red Hat 파트너 에코 시스템입니다 Red Hat 파트너 에코 시스템은 Red Hat이 비즈니스 및 기술적 가치를 개발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이 Red Hat 에코 시스템은 고객 과제를 해결 및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성장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d Hat의 파트너 에코 시스템 지원을 통해 고객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과 비즈니스 혁신을 더 빠르게 제공합니다 두 번째,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세 번째, 시스템 규모를 확장하여 증가한 수요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Red Hat 파트너 에코 시스템은 수천 개의 클라우드 및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Red Hat 플랫폼에서 실행되도록 인정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으로 구성됩니다 하드웨어 구성 요소 공급 업체와의 파트너십에는 인텔 AMD 64비트, IBM 파워, IBM Z 시스템, ARM 64비트 등의 장치 및 기능에 대한 주요 아키텍처 지원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증된 엔터프라이즈급 제품으로 Red Hat 플랫폼과 기술을 구축하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크고 강력한 Red Hat 에코 시스템에서 인증된 제품을 쉽게 탐색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d Hat 인사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ed Hat 인사이트란 요약하자면 Red Hat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플랫폼에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Red Hat 인사이트는 전체 하이브리드 인프라에서 확장성과 체계성을 기반으로 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에저어 서비스, 소위 말하는 사스 제품으로 제공되는 Red Hat 인사이트는 Red Hat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Red Hat 인사이트는 단순한 모니터링 기능 이상을 제공합니다 즉 인텔리전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 위험을 정확히 찾아내고 이 위험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IT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통합 플랫폼은 물리 또는 가상 머신, 컨테이너,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분석 기능과 실용적인 인텔리전스를 지원합니다 Red Hat 인사이트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용을 추적하고 최적화하는 사업성 안정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운영성 그리고 치약점과 컴플라이언스 위협을 줄이는 보완성입니다 Red Hat 인사이트를 통해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사용현황과 사용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워크로드 관리 중 적합한 곳의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d Hat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Red Hat의 지식을 활용하여 성능, 안정성, 가용성, 보완의 역량을 주는 설정 위험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험은 시스템, 유형, 심각도, 변경 시의 역량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각 위험에 대해서는 기술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통해 직접 조치하거나 좀 더 확장된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플레이북을 제공합니다 Red Hat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패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OS 버전의 패치 현황을 파악하고 패치의 종류, 중요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각 패치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가이드를 통해 직접 조치 또는 플레이북을 활용합니다 또한 사용 중인 OS에 대한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정 기준, 시스템 기록,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트러블 슈팅을 진행하거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OS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이점, 유사점, 누락 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과를 필터링하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드햇 인사이트의 기능은 리눅스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일반적인 취약점 및 CVE라고 불리는 알려진 컴퓨터 보안 결합 목록을 찾아내며 심각도, 레드햇의 평가, 해당 조직에서 문제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취약점을 파악하고 분류합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및 플레이북이 제공되며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취약점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레드햇 인사이트 구독 시 보여지게 되는 메인 화면입니다 왼쪽 부분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메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 화면 상단에 보여지는 것이 현재 시스템의 서브스크립션 등록 현황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 보여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선순위에 따른 중요 알림 목록을 나타냅니다 아래에 분할된 화면의 왼쪽 부분이 현재 시스템의 취약점 현황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레드햇 어드바이저에 의한 권장사항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레드햇 인사이트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계에서도 이점이 발생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애저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레드햇 서브스크립션에 등록하는 것을 통해 인스턴스 생성과 동시에 레드햇 인사이트에 등록되어 하루 내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비효율적인 수동작업을 벗어나게 되며 레드햇에서 제공하는 좀 더 발전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즈니스적 이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IT 조직에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비용 절감 부분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X86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고성능에서 크게 기인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레드햇 파트너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하는 IT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이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체제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도입함으로써 서버 구입 비용, 서버 유지 관리 비용,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레드햇의 지속적인 관리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서버를 관리하는 IT 직원의 시간, 지원 요청 해결에 걸리는 시간, 예정에 없는 가동 정지 및 복구에 걸리는 시간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도입하고 IT 조직에 적용시킴으로써 매출 증가, 비용 감소, 또는 직원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각 워크로드에 있어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컨버트 투 RHEL이라는 유틸리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유틸리티가 공식적으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컨버트 투 RHEL은 레드햇 리눅스 기반의 OS 배포판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새롭게 이 도구에 적용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entOS 7과 8 버전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동일한 버전으로 전환이 가능한 서비스 도구이며 2021년 6월부터는 오라클 리눅스도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의 전환에 대한 가이드와 공식 페이지가 제공되며 복잡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될 경우 레드햇 컨설팅 센터에서 해당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전환에 필요한 레포지토리를 제공하는 레드햇 FTP 서버는 요금이나 구독권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의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레드햇 리눅스 레포지토리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한하지 않아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레드햇 서브스크립션 매니저, 레드햇 세틀라이트, 혹은 다른 미러 사이트를 이용하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간의 사용을 통해 많은 수정과 향상을 거쳐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 과정 간 호환성 위험이 될 수 있는 서드파티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다양한 RPM 기반 OS들에 대해서도 컨버트 투 RHEL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레드햇 리눅스 기반이 아니거나 RPM 기반이 아닌 수세, 우분투, 데비안 같은 OS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버트 투 RHEL을 사용하여 실제로 센트 OS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의 전환 과정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모는 컨버트 투 RHEL 도구를 이용하여 센트 OS 8.4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변환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레드햇 계정을 이용하여 서브스크립션을 등록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 없이도 과정이 진행되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프롬프트가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컨버트 투 RHEL 도구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된 인증 키와 저장소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컨버트 투 RHEL 도구를 설치하기 위한 FTP 서버를 레드햇에서 비용이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떠한 추가 절차 없이 바로 인증 키와 저장소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환경에 있는 서버일 경우 내부 네트워크 환경에서 로컬 저장소 서버를 구성하고 적절하게 설정하여 유사한 설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로컬에서 패키지 파일을 통해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언 명령어를 이용해 컨버트 투 RHEL 도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CentOS 8이나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설치가 진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컨버트 투 RHEL 도구를 이용하여 변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의해 잘린 길게 나온 문장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동의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것이며 변환 과정은 전부 로그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환 과정 중 준비 단계를 진행 중이며 불필요한 패키지를 삭제하기 위해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브스크립션 매니저 설치 과정입니다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며 이후의 변환 과정 중 레드엘 패키지 저장소 사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레드엘 서브스크립션 등록을 위해 레드엘 계정 정보를 입력 중입니다 서브스크립션 등록이 완료되면 레드엘 패키지 저장소를 확인하고 기존 센트OS의 패키지 저장소 정보를 비활성화하고 삭제합니다 패키지 저장소 삭제 과정을 위해 다시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삭제가 완료되면 레드엘 패키지 저장소 정보를 활성화하고 설치합니다 변환 과정의 핵심 과정을 거치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점검 과정은 커널과 커널 모듈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점검이 완료되면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자동 롤백이 가능하나 이후부터는 수동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잘 보이게 표시됩니다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에 초기 버전의 커널을 설치하고 해당 커널로 부팅되도록 설정합니다 이후 현재 CentOS에 설치된 커널의 버전과 동일한 레드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커널을 설치하고 기존 CentOS의 커널을 삭제합니다 지금과 같이 한 번에 설치하지 않고 커널과 관련 라이브러리 그리고 도구들은 물론 커널 버전을 구분하여 여러 번에 걸쳐 커널을 설치하는 것은 혹시 모를 비정상 종료로 인한 장애를 방지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정성적 성료로 인한 장애를 방지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커널 설치가 완료되면 센트OS의 모든 패키지들을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패키지로 변환합니다. 많은 수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변환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레드 엣이 배포한 패키지가 맞는 시 다시 진행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로그로 저장합니다. 이후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커널 버전을 확인하면 기존 센트OS에서 사용하는 커널 버전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OS의 이름과 버전도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MP 명령어를 통해 커널 패키지의 설치 경로를 보면 레드의 패키지 저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 과정은 슬래시 var, 슬래시 로그, 슬래시 컨버트 투 RHEL, 슬래시 컨버트 투 RHEL.LOG 파일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Q&A에 대한 답변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올려주시면 답변을 바로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과 견적 문의를 올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드앳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4 웨비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